그 양반 지금 신경이 어떨까? 제가 직접 양정철 씨를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만일 그가 인간이 본래 가질 수밖에 없는 양심을 갖고 있다면 발을 쭉 뻗고 잠을 청하거나 홀가분 신경은 결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확실한 결론을 내기는 힘듭니다. 때로는 세상에는 강철처럼 특별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양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개나 돼지들은 조금 짙다가 제풀에 그만두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불길한 전망입니다. 진중근 교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그의 직관과 판단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는 세상 이야기를 풀어쓰면서 남다른 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는 자측 인사들에게서 만나기 어려운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가 지난 2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양정철 저분이 망칠 겁니다. 지난 2월 3일 날 진중근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긴 글 가운데 나오는 아주 강력한 예언적인 한 문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양정철 저분이 망칠 겁니다. 저는 조국 사태도 이분의 망상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이런 분의 특성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자기가 만든 왕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호남 어차피 민주당이 싹쓸이 할 것 같은데 무슨 꿍꿍이 속인지 플랜 B를 위해 무언가 열심히 궁리하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임종석 씨를 선대위원장으로 차출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때 나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인지 플랜 B를 위해 무언가 열심히 궁리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진중근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냥 던진 말이 아니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다는 것은 다소 생각을 정제한 다음에 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말보다는 글이 훨씬 더 다듬어진 상태의 사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디지털 데이터 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가공할 수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 내에서조차도 이병태, 조갑제, 정규제, 김진 등의 인물들이 쌍수를 들고 사전선거 조작서를 하나씩 증거로 입증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3일자 조선일보에는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 이병태 교수는 그냥 아예 이야기입니다. 공병원은 사악하다 이런 공격을 저는 이병태 교수가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기자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었다면 정말 정신나간 친구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더라도 사악한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만일 썼다면 이병태는 완전히 정신나간 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욕이 있으니까 의욕을 해명해보자. 그게 무슨 사악한 일입니까? 도저히 이 의욕은 해명하지 않고서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수사당국이나 아니면 집권 여당에게 이것은 무언가 이상하니까 의욕을 해명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그게 사악한 사람이 할 일입니다. 만일 이병태 교수와 지금 나이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괜찮은 사람이 되기는 그 나이에 이미 다 걸러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며칠 전에 방영했던 이병태 완고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물을 보시게 되면 아마 조목조목 잘 이야기를 해놨을 겁니다. 다시 화제를 돌려서 양정철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젊은 날부터 선악 개념이 별로 없고 목표를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나 도구든 합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보수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이뤄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라면 능히 선거 조작 같은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한 의욕이 제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의심을 갖기 시작할 때 정치초년 시절에 양정철 씨와 이건영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현역 국회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직 위원인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 공 박사님. 그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그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심지어 강조하더군요. 현재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이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 결과물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이라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런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그러나 가능성입니다. 제가 내린 판단이 틀릴 수 있는 아주 낮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의욕이기 때문에 의욕을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런 주장을 펼치지만 또 한켠에는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처럼 의욕 자체를 그냥 덮자 의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문을 열어두는 거죠. 저는 이번 사건에 주범이 있을 겁니다. 사건이 터지게 되면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있겠죠. 그렇게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끝까지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의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생각을 완전히 다물게 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몇 사람 정도가 사건의 신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냥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엑셀 파일을 통해 가지고 기록들을, 범죄 기록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들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노력에 관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인연이 있어서 함께 사는 동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차근차근 최대한 증거를 세상에 내놓고, 발신하고,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